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방수제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초탄성 방수제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원실이라는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씰업이라는 제품인데 회사명부터 제품명까지 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씰을 해석하면 바르다, 밀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방수제 전문회사라는 겁니다.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방수는 굉장히 복잡하죠. 어느 환경에 어떤 제품을 발라야 되는지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시공하는 순간 난리가 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제품은 닭이는 방수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조금 더 보강된 이 제품이 파이버가 추가된 방수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그겁니다. 우리가 넓은 균열을 방수를 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하죠? 조금 꾸덕꾸덕한 방수제를 바르기 전에 그 뭐라 그러냐 그거 있잖아요. 천으로 된 요렇게 보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덧댄 다음 위에다가 바르죠. 아니면은 흘러내리거나 안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제품은 그 섬유를 제품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제품의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둔 게 있거든요. 방수 성능을 제대로 표현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한 곳에다가 발라보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모제를 준비했죠. 채에다가 도포를 시켜놨습니다. 결과물은 보지 마세요.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요렇게 채에다가 코팅을 해왔는데 물을 부어볼 거예요. 물이 안 샌다? 방수 성능 검증 다음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물을 부어볼 건데 제발 제가 잘 했기를 햇빛이 비춰가면서 확인했거든요. 물을 붓습니다. 말 그대로 채입니다, 채. 조금 붓지 않고 제가 적당히 잘 발랐다 싶은 부위까지 다 부어볼게요. 물을 부었다. 물이 샌다, 안 샌다? 안 샌다. 그릇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러면은 방수 성능은 일단 검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이 왜 독특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의 모든 모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금속, 유리, 석재, 목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등등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부위예요. PP나 PE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은 원래 붓지 말라고 만든 모제예요. 거기는 붓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PP나 PE가 뭐냐. 우리가 순간접착제 본드통이 있죠. 본드통 안쪽은 본드가 안 붓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PP나 PE 코팅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붓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모제입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파이버, 섬유 포함으로 별도의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넓은 틈, 망 같은 부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100도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100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요즘에 날씨가 점점점점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항상 365일 내내 해를 받는 곳에는 방수제의 성능이 점점점점 떨어지거나 아예 못 쓰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100도까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예로 굴뚝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굴뚝 사이로 빗물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굴뚝이 있는 질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굴뚝에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번째, 신율이 500%입니다. 이 신율이 뭐냐. 늘어남과 줄어듬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제가 이곳저곳 다 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금속이랑 목재가 붙어있는 곳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비가 샌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 바를 거잖아요. 그런데 목재는 그렇죠. 수축했다가, 벵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벵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벵창했다가 난리를 부리잖아요. 만약에 신율이 없는 제품이다. 크랙 100% 갑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파이버 포함되어 있죠. 신율 500%죠. 잘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되죠. UV 저항이 있습니다. 외부에 사용을 하라고 나온 제품이에요. 24시간 해를 때려받지 않겠죠. 365일 내내 해를 때려받는 공간인데, UV 저항이 안 돼 있다? 그러면 1, 2년 지나서 삭아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다기능 방수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설명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아, 예시를 들어달라? 그런 부분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탑차나 캠핑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부리가 보통 햇빛에다 많이 새어들죠. 그래서, 보통 위에가 삭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비가 새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답니다. 그런데 뭘 발라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때는 버티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실리콘 떡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 지금 손 아마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 제품을 바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또 어디가 있냐? 우리가 보통 물바지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자재이긴 한데, 금속이나 함석 같은 걸로 되어 있죠. 그런 물바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삭아요. 거기 안쪽이나 삭은 부분에다가 덧발라 놓게 되면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보수가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스팔트 쉰글 지붕재라고 그러죠. 들떡거나 어디에 물이 샌다? 그 부분에다가 발라도 돼요. 어디 뭐 축면, 웬만한 데는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실험 몇 가지만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목재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잘 붙을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거친 환경에서 웬만한 방수대는 다 접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수재로 시공을 할 때 면을 거칠게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접착 면이 충분해야 되니까. 하지만 못하는 게 PVC 같은 경우에 실리콘이 잘 안 붙는 경우도 있고, 금속판, 함석판이나 스테레스 스틸판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붙는지만 확인을 하고, 제가 어제 현장을 사전 답사 갔다 왔거든요. 거기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 뭐죠? 궁금한 게 있는데, 캠핑카나 페인트나 또는 가정에서 이 방수재를 썼을 때, 이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 제품은 일반 페인트처럼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을 시공하고 나서 그 위에 페인트를 덮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빼보기로 보냈거든요. 그렇죠. 이 제품이 회색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물이 안 새고 있는 요 그릇 있잖아요. 회색이에요. 근데 회색이면 보기 싫잖아. 요즘에는 PVC 파이프들도 다 하얀색이거든요. 캠핑카도 흰색이 대부분이잖아요. 지저분합니다. 페인트 바르십니다. 락카 페인트 칠하셔도 되고요. 수성 페인트 바르셔도 되고요. 페인트를 칠해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한 한 가지를 더 드릴 건데, 이 제품이 뻑뻑합니다. 제가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뚜껑을 따서 보여드리게 되면, 조금 있다가 시공 때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되게 꾸덕꾸덕합니다. 이렇게 점도가 꽤 높은 제품이거든요. 미끄러운 면 같은 경우나 넓게 도포를 해야 되는 경우, 맨들럽게 시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넓은 부분을 도포를 해야 되거나, 고르게 도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나, 솔벤트를 섞어서 조금 묽게 만든 다음에 시공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나는 마를 때 날아가죠. 그러면 여기는 씰업만 남기 때문에, 시공 후 완전 경화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쉽게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품에 대한 설명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진짜 이 제품 디테일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지겹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 모델을 준비를 했거든요. 금속판도 준비를 하고, 미끄러움의 결정체죠? 스테인리스 스티판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거울이에요, 거울. 여기 제 얼굴 나옵니다. 더 가관이죠? PVC 파이프, 미끄러운 면인데, 넓은 크랙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듬뿍 떠야 돼요. 듬뿍 떠서 이렇게 발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금속면에는 잘 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붙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케이 됐다, 그럼 바로 다음. 자, 금속면 오케이. 일단은 미법 하나 깔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매끄러운 면에는 원래 정석 시공은 흠집을 내던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꾸덕꾸덕하고 잘 돼야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먼저 해보고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해보고 안 됐을 때의 해결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이 뜹니다. 잘 붙네. 제가 왜 잘 붙는다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잘 발렸죠? 지금 이게 잘 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굳잖아요? 다음에는 이렇게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을 때 먹기는 대로 다 먹어요. 이것도 지금 잘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꾸덕꾸덕 이런 식으로 꾸덕꾸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벌 먹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벌인데 지금 이 정도로 먹고 있다?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굉장히 잘 되는 게 아니고 연어 원래 안 되는 게 맞아요. 되게 미끌려야 되는데 잘 붙어요. 이러면 다음 방수 때는 100%입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틈이 넓은 PVC 파이프의 크랙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방수제들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저렇게 실험을 해서 저게 되나 라는 실험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물병에다가 커터칼로 쫙 끄어요. 똑똑 새거든요. 거기다 보통 방수제를 발라요. 방수제를 바르고 음, 방수 잘 되네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실험 방식이 다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실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다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게 제가 어제 채에다가 해봤잖아. 채가 제가 뒤집어 놓고 산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랐거든요. 만약에 안으로 많이 파고들 거다. 그러면 채 밑으로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잘 발린 거를 볼 수가 있었죠. 얘는 조금 색다르게 바를 거예요. 어떻게 바를 거냐? 먼저 메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메우고 추가적으로 발라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돼도 방수는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발리네. 여기서 이거 바르고 난 다음에 제가 TMI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발렸죠? 구두면 아까 채처럼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셀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라지는 경우도 없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PV식 부속 이음새 같은 데서 물이 새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해체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때도 이 제품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덧발라서 아끼지 말고 이렇게 쫙 발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르면은 물이 새지 않습니다. 안 샌다고 보는 편이 맞을 거예요. 자, 모든 상황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방수의 성능, 채로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잘 발리냐? 금속과 일반 금속, 그 다음에 스텐레스 스틸, 마지막으로 잘 안 발리는 PVC 파이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더 미끄러워서 안 발리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뭘 쓰시면 되냐면 이런 프라이머라는 제품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간단해요. 초벌 작업, 하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끄러운 면을 얘를 바르게 되면 마찰면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발라놓고 위에다가 저거 바른다? 100% 잘 됩니다. 자, 설명과 간단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자인 거죠. 콘크리트 벽과 목재와 넓은 면 세 가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이 부분과 측면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듬뿍 뜨고 이렇게 바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막 뜨고 있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점도가 질기고 안에 파이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넓은 면을 이렇게 커버하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넓은 면은 벌써 작업이 끝났고요. 물론 예쁘게 하려면 마스킹 테이프로 작업을 해야 된다. 하지만 깜빡하고 들고 오지 않았다. 여기는 붓보다는 헤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무슨 느낌으로 팔리냐면 우리 옛날에 풀이 있잖아요. 예시가 적절하지 않은가? 안 써보신 분들 많으실려나? 도배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일단 이런 거친면 같은 경우에는 시공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하하. 붓으로 눌리면 들어도 가고 자기가 펴지면서 벽면을 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이랄까? 끝! 일단 이런 식으로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가장 좋은 거는 마르고 한 번 더 도포를 하는 거죠. 일단 다른 곳도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이번에는 여기 벽면에 있는 크랙을 할 거거든요. 여기는 제가 왜 하냐면 여기가 조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퍼티라 그러죠. 파데 같은 걸로 이렇게 공간을 메워 놓게 돼도 결과적으로는 햇빛을 봐서 삭고 그리고 신율이 없기 때문에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발라놓으면 훨씬 좋거든요. 시공 방법은 동일하죠. 이렇게 넓게 바르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진짜 수월하다. 여기는 다른 방수제로는 시도도 못 하거든요. 얘가 섬유 때문에 퍼져서 시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퍼져서 자기들끼리 물고 있는 게 지금 바르면서도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부분이 바로바로 커버가 되는 거니까. 지금 촬영 기준 한 10분쯤 지났죠. 근데 지금 두 군데 시공이 완료가 됐어요. 지저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의 장점은 나중에 페인트 시공이 가능하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 아랫 부분이거든요. 여기 아래쪽이 지금 홈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왜 지금 제가 찍고 싶어 하냐면 이 제품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제거는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발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물기가 있는 곳에서도 바를 수 있어요. 원래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보통은 정착하지 못하고 논다고 표현하거든요. 위에서 겉도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바르게 되면 물론 마른 면보다는 쫙쫙 붙는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데 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 잘 정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메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워서 시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공, 시공이라 하긴 그렇지만 실험을 마쳤는데요. 이게 되게 건성건성 간단간단한 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맞고요. 건성건성 간단간단해도 이렇게 목재나 콘크리트, 넓은 면, 물기가 있는 면 모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시공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근에 나온 제품들 중에는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로 다시 넘어가서 클로징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넘어가시죠.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시공까지 마치고 왔죠. 마지막으로 검증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발랐던 PVC 파이프에 잘 되어 있냐? 잘 되어 있어요. 뭐가 잘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제도장을 한 번 더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디에 흘러내린 거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갔거든요. 묻을까 봐도 그랬지만 제가 이거를 바닥으로 눕혀서 갔거든요. 물론 바닥에 묻으니까 눕혀두고 갔는데 원래라면 안으로 파고들어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정상에. 근데 파이버라는 섬유가 섬유가 파이버고 파이버가 섬유죠. 뭐 하여튼 있기 때문에 안으로 안 파고들고 잘 들러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끄러웠던 스텍레스 스틸 판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잘 됐었죠. 지금 표면 건조가 완벽하게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2차 도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얘 되게 해픈듯 안 해퍼요. 아까 그렇게 많이 발랐는데 절반 남았어요. 아직까지. 자 2차 도장.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2차 도장을 할 때는 더 잘 발라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르게 잘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도포가 잘 돼요. 이렇게 되면 고르게도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두껍게도 시공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르게도 도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공이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넓은 면적이든 두꺼운 틈이든 PVC든 스텐레스 스틸이든 다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표면 건조가 빨라 제도장이 금방 됩니다. 아까 고고 세 번째 캔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 후 보관이 깔끔하게 됩니다. 대신 더 잘 보관하고 싶으시면 집에 있는 랩이나 비닐 같은 거 있죠. 씌워주신 다음에 뚜껑 닫으면 더 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은 페인트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번째 성능이 확실합니다. 채 기억나시죠? 채에다가 물을 담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금액이 나쁘지 않아요. 전 사실 금액이 많이 비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 6만 원? 보통 이런 제품들이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얼마 안 합니다. 3만 원 후배대 정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제품이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성능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에 매니큐어 냄새가 특이하게 납니다. 이 제품이 뚜껑을 열었을 때 지금 촬영하고 계신 감독님분들도 아시겠지만 매니큐어 냄새가 나요. 우리 매니큐어 받을 때 딱 그 냄새가 납니다. 근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실내 시공이 가능하니 실내 시공을 하실 때는 꼭 환기를 시키시고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시공이 편리한 다용도 방수제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원실에서 출시한 시럽 새 제품 두 통을 나노비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노비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하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제품 받아보시고 써보신 후에 시공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젊은점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젊은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